4개 정도. 3시브랑? 4시브랑으로. 저거는 많이 팔잖아요. 저 마트에서도 팔아요. 좀 빨리 간편하게 어느 정도 섞어서 내가 집에서 해 주는 간식 사 먹는 걸 섞어 먹어도 훨씬 좋겠다 싶어서. 아, 기성품과 기성품의 또. 네, 네. 이게 센스예요. 아, 그럼요. 잘 부서져. 그 다음 뭐 치킨이야? 드릴인지. 잘 묻혀지고. 또 어디 갔다. 뭐야. 또 간단. 감자와플. 우와. 감자와플. 그냥 구우면 와플처럼 그냥 감자와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바를때 저는 그냥 스프레이로 뿌렸어요. 두툼하게 먹음직스럽게. 두툼하게 먹음직스럽게. 아, 감자. 저렇게 하면 엄청 고급인데요? 스위스 요리네. 하나, 둘, 셋. 슉. 그냥 눌러버려요. 눌러버려요? 확 누릅니다. 눌러버립니다. 앞뒤로 6분, 6분이면 되니까. 12분 동안 또 새로운. 12분 동안 또 새로운. 자, 또 나와요 또? 아, 또 또 나왔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게 뭐죠? 그래서. 택종이 아니에요? 쌍지? 뭐예요? 총검피. 충검피. 충검피. 어머, 세상에. 아니, 가격도 괜찮아요, 총검피가. 대기 양도 많아요. 50장 들어있어요. 어머, 많이 들어와 있구나. 먹다 남은 거 충검피. 아이들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초코를. 저희 애들은 또 되게 좋아해요. 초코를. 말아. 말아, 말아. 넣어서 그냥 말아줘요. 픽으로. 이렇게 하면. 슈퍼에서 파는 리폴리. 리폴리.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맛있겠는데? 5분에. 5분에 이제 굽자. 저렇게 해서 5분에 굽고. 오, 저것도 됐어. 다 됐어. 시간대로 딱딱딱 잘 맞아. 어디 보자. 우와! 우와, 엄청 잘 됐어.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잘 구웠는데요? 진짜 바삭하겠다. 됐어요, 됐어. 이제 하나, 둘, 셋. 오븐. 아, 저것도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리 타겟 잘 먹자. 이만한 마스크일까. 근데 그냥 기사국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심영 씨의 센스와 조리법이 곁들여지네요.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동영상 레시피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어요. 끝, 끝. 소리 끝. 오, 맛있어. 와, 또 불어주네. 끝났어, 끝났어. 음, 맛있다. 지금 15분 만에 완성해요? 네. 아, 끝났어. 15분 만에. 이야, 진짜 꾀순이네. 꾀순이야. 왔어? 공주들. 공주들. 아,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아, 왔어. 공주들 왔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 갔다 왔어? 아니야. 아, 진짜 귀엽다. 꽉 찢었네. 얼마나 예뻐. 아, 진짜 얼마나 예쁠까. 아, 진짜 얼마나 예쁠까. 아이고, 예뻐. 큰애 같은 경우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같이 엄마 거는 엄마 거? 엄마 것도 엄마 일 많이 도와주나봐요, 첫째는. 잘 도와줘요, 예. 잘 먹었어요. 둘째는 조금 더 계부쟁이해. 계부쟁이 되게 애교도 많고 아, 눈 이쁘네. 땅. 아유. 아유. 엄마를 그냥 녹여버리네. 아유. 막내 애교네, 막내 애교. 빵빵. 빵빵. 아, 첫째가 심영 씨 판방. 그래요? 네네. 손 씻었어요? 아니요. 아, 있었어요? 손 씻어. 아네, 애들이. 손도 알아서 척척. 언니가 챙겨준다. 어쩜 이렇게 착해요. 아, 바로 딸에. 딸들 다 키웠네. 선율아, 선율이 형아 수저 좀 놔줄래? 아니, 카메라가 날 잡고 봐. 카메라가 날 잡고 봐. 보고 있어. 아, 카메라가 따라가니까 또 카메라가.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머, 어머. 언니가 하네요, 거의. 서로 서로 그런 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네,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착하네. 엄마, 나 선율이가 들어줘. 고마워. 놀랬어, 놀랬어. 눈치 본다. 고맙을 말리려고. 고맙을 말리려고. 빨리 말리려고. 빨리 말리려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지율이 그냥 가서 조용히 닦네. 이거 또 배우잖아요, 이거 봐요. 또 배우잖아요. 바로 따라해. 아이, 착해라. 애들 정말 잘 키우셨네, 진짜. 우리 엄마가 이거 후식도 놓을게 같이 놓고 먹을까? 응. 맛있어. 오, 맛있겠다. 놀잇하게 잘 익었어. 맛집이네, 비주얼이. 맛있죠. 소주 줘봐. 너무 떨렸었어요. 애들이 마늘밥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마늘밥을. 대박.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잘 먹을까요? 몰라, 몰라. 엄마. 몰라. 잘 먹는데? 잘 먹네. 여기 밥에 들은 거 뭘까? 여기 밥에 들은 거 뭘까? 콩. 콩? 두 글자야. 두 글자야? 치즈바. 마로 시작하는 거. 마. 아마. 아마 존줄잔냐. 아마 존줄잔냐. 아마 존줄잔냐. 마. 너무 귀여운데, 둘째. 마. 마. 좀 냄새. 드라클라 무슨. 마늘. 마늘! 마늘! 마! 오, 맞았어. x3 마늘! 두글ESTalkx3 아무것도 Stopped llam점. 너무Plus championship! 은은은이актер이falls 안될죠? 맛있죠. 음 важ tap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